스파게티 잠깐만 잠깐만 지금 어디서 스파게티 냄새 나는 거 같지 않아? 무슨 치킨 냄새 나는 거 같기도 하고? 마루 오빠 우리 이 냄새도 시키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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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 냄새야 그럼 이 냄새가 싫어? 와 무슨 피자질이 스파게티에서 잘하냐? 어? 소스 1 고춧가루 으 2 2 으 으 으 으 으 오늘의 모든 스프리와 함께 쌓여서 부탁드립니다... 진짜 좋네요 쫄깃쫄깃 짠 너무 맛있어 오빠 안먹어? 이렇게 바삭한데? 이렇게 고소한데? 이렇게나 쫄깃한데? 너무 맛있어 그래? 그럼 이건 내가 다 먹을게 고기 고기 멸치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맛있다 꿀맛 맛있다 맛있어 계란 아.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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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아까 나한테 하려던 말 뭐야? 대체 어느 부분이? 그래? 아니야.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야. 그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. 어 잠깐만 네 팀장님 네네 아 지금요? 괜찮아요. 네 아 네 네 금방 갈게요 아 오빠 진짜 미안한데 내가 급한 일이 생겨 가지고 나 먼저 일어날게 우리 함께 있는 거 이미 느꼈어 we'll be fine